저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하락을 하는 건 아니다. 여기가 지나면 하락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로봇조에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지금이 아니고 로봇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로봇의 자율주행은. 로봇 관련해서 자율주행은 또 많은 업체들이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 OOB이 크게 하락을 하면 이제 사보려고 벼룩은 있는데. 그리고 이전에 출연하셔서 2023년 하반기 시장은 좀 녹록지 않을 것이다. 약간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 조정 받을 수 있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10월 때를 완전 확 꼬꾸라진 다음에 지금 좀 반등을 하긴 했어도 확실히 울퉁불퉁한 장세가 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2024년 시장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기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게 어떻게 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텐데 보면 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 보고 있죠. 그래요. 저는 하여간 내년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냥 지난번 FOMC 회의 이후에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 연설을 보고서 2018년? 그때? 겨울? 그때가 이제 좀 생각이 났었거든요. 2018년에는 이제 금리가 4번의 걸쳐 오르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2018년에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다가 2018년 12월 21일에 이제 바닥을 찍고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해서 7개월 후에 정고점을 넘어섰거든요. 이제 2018년 12월 21일에 이제 왜 이게 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냐. 그러면 이제 이날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근데 원래는 0.5% 올리기로 했었는데 0.25%만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금리를 3번 올리기로 했던 거를 두 번만 올리겠다? 뭐 그렇게 연준 의장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화 긴축을 완화하겠다는 신호를 이제 시장에 보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통화 긴축 완화 신호를 보내자마자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올라가지고 7개월 만에 이날 딱 바닥을 찍고서 7개월 만에 이제 정고점을 돌파했거든요. 이게 이제 2018년 12월의 상황인데 이번 FOMC 결과를 보면 이때 2018년 12월 21일이라고 비슷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점도표에 의하면 12월에 한 번 금리를 올린 다음에 그 내년에 두 번 내리겠다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따지면 한 번 올리고 두 번 내리니까 결국은 내년에 한 번 내리는 거나 한 번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9월에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 이 주식시장이 우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서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가 이제 2018년에 이 12월 21일 이전에 금리 올리면서 주식이 많이 떨어졌던 사실 그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번 12월 점도표를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12월에는 안 올리고 내년에 세 번 내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9월 점도표는 한 번 올리고 두 번 내리는 거니까 한 번 내리는 거고 이제 이번에는 그냥 세 번 내리는 거니까 세 번 내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비해서 이제 금리를 두 번 더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파울 의장이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는 듯한 약간 뉘앙스의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2018년에 연준 의장이 원래 세 번 인상하기로 했던 금리를 두 번만 인상하겠다. 그리고 이제 통학 인축을 완화하겠다. 그런 시그널을 내보냈던 거하고 약간 그 데자뷰적인 상황으로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쭉 주가가 올라서 7개월 만에 정고점을 돌파했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다 신고가를 갱신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주가가 뭐 그때 2018년 같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강세장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세 번이 아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다섯 번 내린다고 했고요. BOA도 내년 3월에 시작해서 네 번 내린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의견들이 더 맞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내년 3월에 시작해서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 금리를 내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또 지난주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것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6%가 상승해서 이런 인플레 지표들이 이제 속속 2%대로 이제 진입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목표하는 2% 여기에 이제 점점 근접해 오는 것 같아서 사실 그 연준이 계속 뭐 금리를 안 내리겠다 고집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내년에 미국 대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을 하면 그 인기 내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또 이렇게 재임이 힘들다는 그런 불문율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주식시장은 올랐는데 재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최근에는 트럼프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그 시장 유동성을 늘려왔으니까 얼마 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한테 뭐 12월에 금리 안 올렸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연준 압박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대선을 둔 행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형태의 자산이 많지만 미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주식 형태가 많기 때문에 주식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이 재선을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해서 대선이 있다는 것 자체도 또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 경기 침체 견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사실 뭐 먼 나라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저는 뭐 잘 당연히 모르죠. 모르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나름대로 또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제넷 앨런 재무부 장관이 한 말이 저한테는 가장 신뢰가 갑니다. 그러니까 제넷 앨런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경기 전망을 이제 낙관하면서 연착륙을 기대를 했는데 미국 경기가 연착륙을 향해서 가고 있다. 경기는 견실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하면서 소비자 지출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경기 침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과열 수준이었던 지출이 정상으로 그렇게 돌아오는 과정이지 뭐 이게 침체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가 낮아지면서 실질 금리가 상승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최근에 금융시장이 약간 경색이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다 해결될 문제다.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도 이 말이 제일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여러 지표들을 보면 지금 인플레는 완화되고 있지만 경기는 안정적으로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듯한 사실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경기 침체보다는 연착륙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주식시장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약간 연준이 선제적으로 좀 금리를 내리면서 그게 사실 좀 경기가 망가지지 않고 약간 골디락스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때 아주 유사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나오셔가지고 상장 전에 두산 로보틱스를 텐베거 후보군으로 꼽으셨는데 실제 상장하자마자 공모가 대비 한 두세 배 정도 뛰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2025년에 가서야 흑자 전환이 되고 해서 사실 예상순위 기준으로도 한 100배가 넘는데 PR이. 너무 비싼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약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몰라서 커뮤니케이션에 그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두산 로보틱스가 텐베거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그게 텐베거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제 로봇 관련 주가 바닥에서부터 텐베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주식이 이제 10배가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10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10배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아니고 이제 혼란을 드렸다면 좀 죄송한데 일정에 제가 출연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 로봇 관련 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투자할 만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은 여기서 드렸거든요. 맞아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로봇주보다는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가 좀 쌀 것 같다. 밸류에이션이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10배가 뛸 거다. 텐베거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저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하락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책에서 설명을 드린 건데 그래프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혁신산업의 주가 전개인데요. 혁신산업이 생겨나면 이제 투자자들이 막 신기해하고 야 이거 또 굉장히 성장성이 크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단계인데 여기 보시면 1번에서 2번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게 처음 상승하는 거죠. 섹터별로. 처음 상승. 이때는 그냥 그 섹터에 속한 주식 아무나서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인터넷이 막 나왔던 시절에 인터넷 관련 주식이라면 이제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거나 사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한 건데 1단계 상승이 작은 게 아닙니다. 보면은 길게는 2, 3년 동안 1단계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5배나 10배 상승이 또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대세 상승 시기면 100배도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 바람이 불던 2000 초반은 대세 상승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1단계 상승을 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얼마나 올라왔냐면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40배,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 150배, 골드뱅크가 50배 이렇게 올랐고 미국에서는 야후가 6개월 만에 78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품 논란이 생기고 치킨게임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이때는 또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2번에서 D 지점까지 이렇게 쭉 하락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해당 섹터에서 차츰차츰 승부가 가려지면서 그 분야의 1등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등 기업은 여기서 보면 A와 같이 주가 상승을 하고요. 그저 그런 기업은 B같이 횡보를 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은 C같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을 보면 예를 들면 네이버는 살아남아서 A와 같이 상승을 했고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저 그래서 B같이 횡보를 했었고 세롬이나 골드뱅크는 회사가 경쟁력을 상시해서 C같이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왜 로봇주가 비싼데 그때만 해도 사실 비쌌었죠. 그냥 밸리에이션 자체로 보면. 근데 왜 좀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게 그 당시에 제가 1단계 상승을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단계니까 모든 로봇주가 다 같이 상승을 하고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을 할 당시에 아마 1단계 상승이 한 3분의 2 정도 지점까지는 왔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할 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1단계 상승이 끝나면 너무 거품이 꼈다. 이런 판단이 들면 모든 로봇주가 다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그 후에는 진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로봇주만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단계에서 난 로봇이 혁신 산업이니까 내가 그냥 계속 발전할 거니까 10년간 묻어두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1단계 상승 1번에서 2번으로 가고 있는데 2번 꼭대기 근처까지 거의 지금 왔거나 아니면 열심히 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가 지나면 하락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개가 더 할지 아니면 지금 당장 1단계 상승이 꺾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장기 투자를 지금 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했으면 하고요. 로봇주에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이 아니고 로봇주가 나중에 승부가 결정된 다음에 장기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네이버로 승자가 결정된 후에 네이버에 장기 투자를 했으면 큰 수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로봇도 이제 기다리다가 1단계 상승 꼭대기에 있다고 판단하면 이걸 팔고서 기다리다가 누군가가 로봇의 1등으로 확실히 부각되는 그 시점에 그 1등주에 들어가서 장기 투자를 하면 저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장기 투자를 할 시기는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1번과 2번으로 가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약간 가까운 그런 느낌이 약간 좀 났긴 하네요. 느끼는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근데 이게 뭐 앞으로 두 배가 더 갈 수도 있고 사실 그건 모르는 거죠. 네. 네. 아무튼 확실히 이렇게 막 뜨거워질 때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자율주행도 성장 섹터로 꼽고 있거든요.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세요? 저도 그 자율주행을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자율주행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조적 성장주라기보다는 제가 앞에서 차트로 보여드린 그 성장주 주가 상승 사이클의 1단계 상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기서 1번에서 2번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승이지. 이게 구조적으로 엄청 상승한다 그렇게 생각은 제가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여간 1단계에서 2단계 상승도 큰 상승이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단계 상승이 나타나지만 구조적 성장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자율주행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경쟁력이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이제 생명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가장 그 발달된 기술 한두 개가 살아남아서 이걸 다 라이센스 인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이제 이 한두 개의 우리나라 기술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혁신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다 관심을 갖고 성장성이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1단계 상승 1번에서 2번까지의 상승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런 그 자동차에 사용될 자율주행은 글로벌하게 가장 리딩 업체 한두 개가 살아남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거를 라이센스 인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로봇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로봇의 자율주행은. 로봇은 그렇게 막 자동차 만큼의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로봇 같은 경우. 그러니까 로봇 관련해서 자율주행은 또 많은 업체들이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자율주행에 이제 비중이 많은 회사들은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넥스트 칩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만약 어떤 이유에선지 넥스트 칩이 크게 하락을 하면 사보려고 벼룩은 있는데 이게 제가 유튜브로서 힘든 점이 있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제가 넥스트 칩을 사실 굉장히 좀 쌀 때 이걸 좀 사고 싶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 종목을 소개하게 되면 제가 못 사요. 왜냐하면 이게 선행매매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사지도 않습니다. 많이 사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항상 조금만 사고 그 다음에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같이 사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제 넥스트 칩이 이게 딱 자기가 좋아서 굉장히 쌀 때예요. 이게 좀 이거 좀 한번 사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영상을 좀 하나 만들어서 소개를 한 다음에 사야 되겠다 해서 막 영상을 만들고 있는 그 사이에 갑자기 한 18%, 20%인가 올라 버렸어요. 김세네요. 그래가지고 이건 못 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그러면 며칠 지나면 좀 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영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여기 조금 지지부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좀 이게 좀 있으면 괜찮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또 한 20 몇 퍼센트.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샀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넥스트 칩 같은 게 이제 많이 하락한다 만약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습니다. 넥스트 칩은 다른 분들도 약간 좋게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까운 게 저는 하여간 굉장히 쌌었어요. 그때가 정확히 기억은 지금 얼마였는지 나진 않는데 여기가 이제 자유주행이란 로봇이 약간 두 개 관점에서 볼 만한 그런 관련 주식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자유주행은 많이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다른 분들 같이 많이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팬리스인가요? 여기가? 뭐 그렇죠. 설계 쪽에서 뭐 이런 기업도 있으니까 잘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